I love K-pop 미국인 댄서들의 K-pop 댄스 페스티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고를 찍는 이유는요 미국인 댄서들이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인 댄서들의 한국과 K-pop 사랑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보시고 1등상과 노력상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미국인 댄서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도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그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내일 오전에 공개됩니다 화이팅!